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푸우의 소울 단골집이죠. 파주 심악산에 위치한 심악산 한우곰탕 사골곰탕입니다. 제가 소면은 따로 삶아서 추가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스팸 계란말이고요. 요거는 오징어젓. 원래 이 정도 날씨가 되면 이런 맛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제대로 맵더라고요. 아주 매운 땡초와 심악산 한우곰탕의 깍두기 같이 준비했습니다. 밥은 밑에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팸 계란말이. 스팸을 다져서 볶아서 야채랑 같이 넣어주셨어요. 심악산 곰탕.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와 큰일 났다. 와 진짜 맵다. 진짜 맵다.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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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끈맛이 몇년째 거의 매달 먹고 있지만 집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몇년째 거의 매달 먹고 있지만 제가 파주에서 인정하는 맛집 1,2,3 안에 듭니다 고기 보세요 고기는 다 넣었어요 2인분 다넣고 국물은 반만 쓴겁니다 고추장난이네 고추장난이 한입 아 맛있다 음 아 맛있다 낙지젓 비빔밥 낙두 이거 맨밥에는 낙지젓 비빔밥 고추 고추 진짜 맛있다 아 이게 님들아 진짜 매운데 와 매운데 그 고추 향이 너무 좋아 아 매운데 막 중독되네 낙지젓밥 좀 더 맛있긴 한데 쫄깃쫄깃 넉넉 딱 한 번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하하 와 진짜 맛있어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다 죽인다 고기가 진짜 양도 많고 너무 맛있어 아 매워 와 이거 못먹겠다 이거 끝에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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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